아, 오늘 PC 대전 안 합니다. 내일 합니다. 아, 내일 하는 거야? 네네네, 내일... 내일 언제 하는데? 저녁에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흠! 뭐야 이거? 왜? 아니, 요새는 액박으로도 광고 메세지가 오나? 뭐라 왔는데? Do you need FIFA Ultimate? 이러고 있어. 봐봐. 지웠어. 아니, 야 액박 360 피파만 있는 액박 1 피파를 갖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액박 360 피파 광고를 하고 있어. 그건가 본데? 피파 RTE 돈 필요하냐고. 아, 진짜 광고네. 와, 대박이다. 레알 광고샷. 우와, 쩐다. 이걸 패드로 하나하나 치진 않았겠지? 뭔가 있겠지? 응. 아... 날 초대할게. 응. 근데 그거 알아? 뭐? 액박 핸드폰 어플이 있는 거? 그거 무슨 말이래? 액박 핸드폰 어플이 있다고. 뭐가 좋은 거야? 그거 그냥 왜 메세지 같은 거 칠 때 페드로 치면 귀찮잖아. 그런 거 할 때 좀 유용하지. 그냥 핸드폰으로 메세지 보내듯이 메세지 보내면 되니까. 아, 희사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2329번째 백글로까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했는데 주는 거지? 전화밖에 안 걸었습니다. 주루님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네, 잘 계셨습니다. 그게 소심의 짓이었습니까? 아,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아, 지금 졸려서. 아, 자야되는 시간이구나. 오늘, 오늘 조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오늘은 사실 길게 하지 말고. 어... 저도 오늘은 조금 적으니까. 캐릭터 교실까지 하죠. 오늘은. 뭐, 그밖에 더 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일단 짜져 있겠습니다. 네, 보가요. 상황 보고. 더 하든 덜 하든. 아, 추워, 씨. 어디까지 했냐고? 우리 코, 코너하마루? 맞아, 코너하마루까지 했을걸. 우리 둘째 줄 끝냈을걸, 아마. 셋째 줄 하면 될 거야. 아, 씨. 환기시킨다고 창문 열었다가, 씨. 집이 완전 그냥. 음, 백카. 나는 환기도, 타이밍 맞춰서 해야돼. 뭔지 알아? 애들 감기 걸려. 아... 진짜... 열들 키울 때 다 안 좋은 게, 어... 지극 정성이시네요. 열들 키울 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밖, 밖에 문 열고 갔다 오면 안 돼요. 애들 감기 걸립니다. 어우, 모르고 오이로 걸렸네? 저래 너부터 해. 빨리해, 너가. 그냥 이거, 박상양이 아니라서, 아... 빨리해, 빨리해. 그냥 일반 선인 초대욱 하게네. 아니, 그냥 초대욱 하게. 네, 이게 아래, 아랫평 타고. 이제 이게 스틱. 아하. 스틱이죠. 이게 많이 좋고. 그리고 뭐 얘는 딱히, 인술. 인술. 네, 데미지가 좋은데, 좀 많이 느려요. 네, 저 인술 은근 잘 맞아요. 저 느린 게 더 장점 아니야, 근데? 이거는, 모나나 잡기. 이게 이제 무콤 잡기였죠. 아하. 네, 여기까지. 와우. 어, 이렇게 해도 무콤 딱 할 수 있고, 선인 초대욱 하게로. 아니, 그냥 초대욱 하게. 어, 그냥 초대욱 하게. 선인 초대욱 하게는 안 되지, 잡기가. 그러고 보니까 저렇게 안 나가지. 네. 얘는, 얘는 보면은, 일단 나서난이 계상이죠. 나서난 유도 보여줘. 나서난 유도 진짜 장난 아니놈아. 어? 해봐. 해봐. 지금 뒤로도 가던데. 왜 이러지? 해봐, 해봐, 다시. 안 돼. 어. 맞죠? 직각으로 꺾이는 거. 와,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어, 저렇게 됩니다. 얘는, 이것도 좋아, 이거. 레이저 쏘는 거. 그리고 평타도, 평타도 경 되게 길고. 아, 너무 레꺼린다. 저거요? 어,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지. 아, 나 너무 레꺼린다, 근데. 레꺼린다고? 어, 아, 내가. 얘는, 시간 끌 때 이거 가면 좋아. 아, 그러네. 이거 변신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끄는구나. 어, 변신이 마지막 저거. 승리일 수도 있겠다. 공격은 이렇게 그냥 치는 거. 회전 회오리. 그리고, 얘가 수리검이었나? 수리검이었나? 어헝. 수리검이었나요? 로켓 펀치 나가고. 어... 차쿠라 수리검은 드릴 나가는데. 와... 그리고, 퀄리스키 만들었네. 인수리. 인수리 이거. 그거 쓰는 거. 어헝. 그리고, 스틱이, 아... 스틱이 그, 아아악 하는 거 있어. 사자고 그러니까. 어헝. 그거 있고, 아, 얘 스틱. 스틱은 이거. 분신 세 개. 분신 세 개를 날리면서, 어느 쪽이 나, 나, 나일까. 그리고, 잡기는, 이제, 이게 원거리여서 좋아. 원거리인데, 이게 판정도 되게 좋아서, 어 이렇게 맞을 때가 있어. 그니까. 자세히 끝났다. 이 정도? 오소이. 메카나루 토네즈가 장점만 모아둔 것 같아. 캐릭터가. 안 M1Ah 다리까나아? ㅅ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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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ㅋ 아아 끝났구나. 근데 초대국화계는 사실 각성형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똑같아요 근데 차크라만 계속 무한 그니까 별로 그렇게 특별한 점 없잖아 네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캐릭터로 그냥 넘어가지 뭐 네 뭐 드시나요? 라면이요 아 라면 먹으면서 아 불닭? 그래 불닭불닭먹어? 여보세요 아 라면 먹으라고 아 스낵면 아 젓가락 떨궜죠 씻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먹나요 로니아님 아 다 먹었습니다 아 디지몬OP님 감사합니다 아 저분 오늘 오랜만에 또 디지몬OP님께서 별포즈 22개 2 더하기는 귀여움이 감사드립니다 누가 채시래 아 2 더하기는 귀여움이 오비토네 다음 캐릭터는 오비톤가요 아 중급 닌자 아니 아니 저기 그 지금 오비톤과 유네한 도빈가요 어린 오비톤 아 어린 오비톤가요 주라 주라 너 먼저 하고 있어 아 선인 이번에 초대 육학이군요 네 귀엽게 해달라고요? 저런 거는 뭐 네 남자 채팅이니까 무시하세요 남자가 귀엽게 해달라는 게 아 역겹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이제 평타가 모션이 달라지죠 아래 평타가 되게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평타보다 보시면 얘랑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평타가 데미지가 살짝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술 인술은 이제 요 놈 그리고 인술을 꾹 누르면 그 자리에서 나오죠 아 몽룡 어 그리고 잡기 아 저기 꾹 눌렀을 때구나 설명이 여러분 이게 좀 느려요 이게 그리고 스틱 자 네 여기까지 오빛 일단 평타 괜찮고요 밑이 그리고 잡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안 빠르나? 이게 은근 좋고 오빛은 잡기 완전 빠르고 뭐 워크리지 저 정도면 인술도 인술도 하둔 빠르게 나가서 스틱 스틱은 약간 돌진형 돌진하고 때리는 건 이제 2대옥하게랑 자 또 뭐 할 게 있나 다음에 이제 각성 가면은 변하는 게 있는지 각성은 각성은 동시에 갈 수가 없겠네 각성은 동시에 갈 수가 없겠네 갈 수 있지 아 못가 못가 거대각선 갈 수 있어 거대각선 교도 못가 거대각선 교도 못가 거대각선 교도 못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 아 오비투 잘못됐다 아니 먼저 해 먼저 해 근데 하나씩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얘는 근데 딱히 변하는 게 없을 거야 어 오비투 왜 이렇게 안 좋아? 각성 방법 없죠? 끝 우와 옛날 캐릭이어서 그러면 만들기 귀찮아서 하나도 안 만들어줬네 옛날 캐릭이어서 어 각성 기술 따로 없네요 네 얘는 LB 목둔 이거 몽룡 나가죠 그리고 RB는 요 놈 그리고 차크라 슬리검이 아까 그 스틱어택 네 어 이게 맞긴 맞네 그리고 잡기는 나무 이렇게 나가나봐요 아 저런 식으로 나가는구나 네 줄이야 인술을 썼어야지 하 그러기 인술 데미지를 보여줘야돼 아 인술 데미지 거의 한 줄 다이잖아 그치 인술 데미지가 거의 웬만한 티모이급 끝 그니까 근데 인술 막기 힘들지 막기 힘들긴 힘들죠 인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응 그리고 인술은 그냥 이렇게 막고 있어도 인술이 인술이 세 번 떨어지거든 응 네 막고 있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딱 가드가 풀려 어 가드가 깨져 그럼 무조건 선인 초대욱하게 각성 인술은 옆으로 피해야되겠네 그니까 가드가 깨지는데 어 다음 인술 때까지 텀 안에 가드 깨진게 돌아와 아 그니까 쓰레기야 아 그니까 쓰레기야 그니까 쓰레기야 그 거대각성 중에 그나마 괜찮은게 뭐야 마다라 마다라 마다라가 네 마다라는 엄청 좋아요 거대각성 아니 그거 나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마다라는 바꿔치기를 써야되요 꼭 근데 너는 다 피했잖아 아니 저도 계속 바꿔치기 쓴거에요 아 주로도 맞았어 막기는 네 그랬구나 하 그럼 다음 캐릭터로 가도록 합시다 어 잠깐만 나 소리 나온다 아 내가 이겼네 아 칠성사이다 옆에 있는 퀸사이드를 사놨는데 아 아 미쳐 아 디지몬 오프닝 님이 오늘 달리시네요 삼삭이사문미 감사합니다 주로야 나 지금 방금 리액션 같이 해준거야 기침 해준거 고마워 좋은 기침 리액션이다 비트 기침 리액션이자 다음은 주로야 미나토 하네 네가 해 다음판에 미나토 하면 돼 응 아 아 자 다음은 아주루가 미나토 로니안이 뭔가요 아니 아니 이거 다음 아 아 이번에는 츠나데와 어린 카카시 어 어카부터 할까요 어카 어카은 원래 스톰3 때 이 인술이 인술을 그 처음 할 때 무적 판정이었어요 아 무적 판정이었다 네 그래서 스톰3 때 잘 보시면 이것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 이제 스톰3 라임이도 그거 쓰고 많이 한때 불타올랐지 어린 카카시 인술 그리고 잡기도 이렇게 아래로 가서 피하 가끔 피하기도 하고 좋고 인술 아까 했고 인술은 이거는 치돌인데 캔슬은 안돼 아 그리고 평타도 나쁘지 않고 캔슬이 안된다는 건 어린 카카시가 가다가 안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그리고 얘는 관건이 스틱어택인데 아하 이걸 하고 한 번 더 하면 바닥에 있는 애가 데미지가 달아 이게 아 맞아요 저거 이게 하쿠처럼 판정이 들어가서 한 번 더 내려도 한 번 더 해도 맞아 상대가 누워있을 때 계속 어택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저거에 한 번 져도 당했죠 목숨 걸었던데 스틱어택이 좋네 어린 카카시는 끝났어 너의 이렇게 친화대 친화대는 이제 위평타가 데미지가 되게 좋아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세방인데 딱딱따가 엄청 세요 아 네 그리고 잡기는 저 쿵쿵따는 쿵쿵따 거의 네 어 잡기는 뭐 평타 치는 거고 어 그리고 스틱 저 스틱이 꽤 좋았죠 음 그리고 인술 아 얘도 펜슬이 안 되는 한 이 정도 먼저 박성 갈게 어 그게 그게 차네 응 소비타 네 진화대는 이제 인술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쿠라의 인술이랑 똑같죠 아 발로 찍는 건가 아 이거네 그냥 주걱으로 지금 보시면 차크라 조금씩 차고 있군요 아 그러네 그러네 츄나데들은 차크라가 차는구나 저절로 그리고 차크라도 모으면 되게 빨리 차요 아 그러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래도 센 줄 아서 완전 밀리지는 않는다 저 인수래 데미지가 네 그러게요 츄나데보다는 사프라가 더 갑인데 데미지가 엄청 센 모르겠는데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아 티돌이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칼로 들어가네 칼은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하면 되지 아무튼 그게 판정이 약간 이대혹하게 인술처럼 들어가네 어떤 느낌인가요? 이대혹하게 순각인술처럼 들어가네 어떻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다가 어 아닌데 그냥 마지막 들어가는 모션이 간지나 졌어 그냥 모션만 간지나 졌다 별다른 거 별로 변동이 없고 어 그리고 되게 판정이 되게 빠르게 들어갈 거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얘는 각성을 많이 안 가보니까 죽어 죽어 저 치도리도 땅 긁는 판정이 된다는 아하 아 저 각성 인술까지 아 그러면 카카시 나쁘지 않은데 사기캐네 어 아니야 카카시는 스틱부터 사기야 그냥 사기캐 응 사기야 어린 카카시는 하나의 사기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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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닥에 누워있을 때 공격하면 데미지어가 들어가는 그런 판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가 나한테 맞다가 누워있는 순간 공격할 수 있는거야 흠 턴이 없는 거지 그냥 그쵸 뒤를 차곡차곡 넣을 수 있죠 상대가 쉬는 시간에도 제가 하쿠로 그짓 하거든요 흠 흠 후 하 인형은 재미가 없어서 쥬라야 너가 미나토해 나 지라이한다 쿠신 안 돼 지금? 왜 근데 미나톨라라는 거야? 너가 미나토다 잘 쓰자 아니 디지모노피님의 별풍선 34개를 아니 오늘 그냥 작정하셨네요 갑자기 감사드립니다 34개까지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 추워 죽겠어요 옆구리가 시리네요 난 발 시려 나도 발 시려 양말 다시 신을까? 아 지라이아랑 예토 전색 미나토 하죠 안 돼요? 나 타라고? 음 얘는 이제 평타가 스톤 쓰릴 때 보다 잘 안 느껴질 것 같지만 빨라졌어요 평타가 조금씩 빨랐다 아 그러네 조금 빠른 것 같다 네 조금은 빠르죠 그래도 느리다 솔직히 아 근데 그리고 얘는 이제 스티커테이 굉장히 좋아 이 모션 나갈 때 약간 무적 비슷한 판정이 나오거든요 아 스티커테 저 모션 자체가 어 살짝 무적이다 수리검 뭐 풍마수리검인데 이거는 뭐 하얀 먹었고 잡기 이거 잡기가 빨라요 근데 풍마수리검 어떻게 하얀 먹었죠? 이거 이제 드르륵 하는 시간이 짧잖아 아 경직이 짧다 그리고 얘는 이제 빅잼이가 순간각성하고 순간각성하고 잡기를 쓰면은 이거 밀어버리는 거 아 모션이 달라 지라이야도 순간각성하고 스티커텍하면은 개그리 울음소리 되게 세다 이게 데미지가 되게 세 우와 데미지 진짜 센데 저 스티커텍이야? 어 스티커텍 우와 순간각성하자 저 지라이아 저거 쓰면 되게 많이 나겠는데? 그리고 인수리 고에몬 어 어 한 번 보자 진짜 좋다 이야 지라이아 진짜 좋아졌네 미나서 일단 처음에 공격이 좀 약해요 후반부터 세져요 어 어느 정도 때려야 되는구나 네 그래도 약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응 그래도 약한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이제 스틱 스틱 되게 좋죠 그냥 간지용 이러다가 다들 잡기 넣고 뭐 그러는 거고 레알 간지용이네 그냥 간지용이에요 어 아이 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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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잡기 내 잡기 개간지용 내 잡기 개간지용 이 정도? 잡기 모션이 개간지용 진짜 진짜 개 개간지용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이제 아 너 그렇게 쓰냐? 응 이게 이제 사기 기술인데 사기라기보다는 이제 저 뭐야 공중인술이야? 평타 어 평타 없잖아 수리검 던지는 수리검을 막고 하는 거예요 아 평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수리검이 무조건 들어가지만 평타가 들어가는구나 얘는 이제 달라지는 거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하는 거에서 이게 LB LB가 생겨요 LB는 이거 이게 이게 나중에 다시 보여주면 이거는 소방수 소방수 어 나는 소방수다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자라 저 데미지 별로다 오 이거 잡고 던지는 거 이런 거 있고 고에몬 와 데미지 뭐 어 오 뭐야 여기 개넓다 에디샷 근데 지라이아는 각성 기술보다도 워낙에 스틱어택이나 이런 것도 좋네 지라이아는 순간각성도 좋고 한 줄 콤보 있어요 카운트 먹인 다음에 아 그런 게 또 있어? 네 다음 한번 보여줄 수 없지 대충 상황만 설명해줘 보여줘도 되고 보여줄게 궁금하니까 응 한번 보도록 하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니키아님이 쓰셨잖아요 그거 원래는 이제 풀스의 술사수님이 발견하신 콤보 흠 풀스가 응 고수들이 진짜 많아 숨겨진 고수도 많지 전 약간 fashion을 시켰어요 전 약간 편형을 시켰어요 아 laugh 푸른별 한정님 별풍선 열개 백덕발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idents 1 2 1345명 123 4 5 채우겠네 크흐흠 겉 Stanford 1245 내가 1200번인가 그랬는데 아 아 쿠시나데 지라이아 지라이야를 그거 한번 보여주겠고 어 이거는 그냥 카운터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그냥 쓸게 아하 왔다 어 그러면 한 줄 살짝 삐끗했어 아 이거를 경직 없이 쓰는 거야? 이거를 쓰면은 이제 끝났어 주를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 평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끝나고 해줄게 아 아 아 아 시간 아까워 일단 쿠시나 되게 좋아요 데미지가 센 편에 속하죠 그리고 공중 평가도 좋고 되게 세요 그리고 스틱은 이쪽으로 오면 저게 떨어지거든요 이제? 양동이 같은 거? 네 저게 되게 좋아요 아 저게 좋은 거야? 저거 이제 네가 하기 좋죠 시간차로 떨어져서 아 상대가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써준다고? 이렇게 밟고 안심하다가 맞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되게 강신해서 맞아 그리고 잡기 되게 좋아 잡기가 판정이 좋아 저게 되게 되게 빠르다 느려 보여도 되게 빠르다 우와 진짜 빠르네 아냐아냐 느리지 않아 저도 느리지 않아 아냐 그냥 허공에서 하면 느려보이게 허공에서 해봐줄게 허공에서 해봐줄게 아니 허공에서 이렇게 허공에서 해봐 공중 잡기는 안되잖아 아니 허공 나 잡지 말고 아 느려보이잖아 그냥 보면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느려보이는데 어 근데 저기 들어가면 잡기 판정이 진짜 좋아 저기 손 자체가 손에 들이대려고 할 때부터 걸린다는 얘기 아니야 나 가슴 내밀 때부터 걸려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내가 아무튼 이해됐어 쿠신의 각성 이게 평타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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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형 죽어 죽어 우리 가드에 가드 인술 인술이고 저기 뭐야 잡기 광역 데미지네 약간 네 그리고 이건 스틱 쇠사 즐거우기 이야 되게 다양하다 캐릭터가 죽었다 죽었어? 놀다가 죽었어? 생각 없어 죽어도 돼 어차피 왜냐면 지란이 다 그거 다 맞잖아 아 그리고 그것도 말이야 진각성 가면은 던지는 것들 있잖아 수리검이라든지 차크라 수리검이라든지 차크라 수리검이라든지 아니면 풍선 수리검도 그렇고 부적도 그렇고 안 통해 차크라 수리검도 안 돼? 어 안 통해 안 돼 일단 그냥 던져서 상대한테 가는 거 는 다 안 통하더라고 스틱이나 덮기 스틱이나 인술 이런 거 말고 아이템이나 수리검 던지는 거는 다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고 진각성 각성이 뭔가 그건 해놨구나 가치를 좀 어 올려놨더라고 가치를 좀 올려두긴 해놨네 이런 것도 애들아 팁이야 오늘 이렇게 다 조용하냐 웬일이냐 너네가 너네 원래 안 이랬잖아 조용하면 좋은 거지 왜 안 이랬다고 또 막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사람들이 말이 아예 없으니까 지뢰야 너 혹 얘 안 해? 일반 미나토? 어 이건 뭐 딱히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형이 나라고? 응 다음 주에 갈게 그러면 까라면 까야죠 나루토 잘하면 상사.. 상위계급이에요 나루토 실력이 깡패에요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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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옥하게야 상급니제미라토 보겠습니다 흠 흠 스읍 음 먼저 해 일단 얘는 경직 주는게 요것도 경직 좋고 아 너무 많이 갔는데 이것도 경직 좋고 이것도 경직 좋고 좋고 이거 스틱어택이 굉장히 사기적인데요 이게 차대를 씹어요 너 차대 와봐 너 차대 와봐 아니 공중차대로 와 아하 차대를 씹자 아 저는 이거 상대 오는거 좀 경.. 어.. 그리고 저기 상급니자 미나토만 저런건 아니지 폭하게도 어 스틱어택 환정액을 어 그리고 얘는 순간각성 가면 비레신이랑 상대 뒤로 가는거 어 있었는데 이거는 진각성으로 빠졌구요 어 뭐 이런거 뭐 이런거 인줄 되게 쎄지 인줄 쎄지 아 아 꾹 눌러서 보여줘봐 진짜 쎄잖아 뭐라고? 꾹 눌러서 와 되게 쎄지 잡기 아 잡기 이거 이거 방심하다가 잘 맞는거 이거를 가끔 점프로 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잡기를 습관적으로 점프로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발톱대에 맞아요 맞어 점프했다가 결국 맞는 기관도 많아 너야 이제 음 이데옥하기에는 이제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그리고 스틱 올려치기 스틱 호그 저거 저거 그리고 인술 데미지 진짜 써요 그리고 잡기 그러네 나선화급이네 인술이 네 스틱 한.. 스틱 한 번 더 써봐 아 너무 늦었다 저 스틱이 저거 준비할 때 그 무적 판정이 아니어서 응 저 준비할 때 막 차대로 박아버린다든가 막 끊어버리면 노답이야 저거 이제 각성 각성 인술이 이걸로 이제 미직하게 스틱어택으로 바뀌었고요 인술은 이제 순간이동에서 찌르기 나머지는 똑같아요 공중에서도 되잖아요 아 공중에서도 되죠 아 저희 공중에서도 된다 네 얘도 보면은 뭐 이거 차대하면 상대 뒤로 가는 거 그리고 뭐 어 잠깐만 어 비레신 이거는 똑같고 이거 말고는 뭐 딱 기다린 적 자 뭐 2대욱 하기에 좀 변한 거 같지 미나톤은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여 네 미나톤은 원래 있던 게 이제 진각성으로 빠졌지 잡기 보여줘 뭐 잡기 아 잡기 잡기 안 보여줬잖아 똑같죠 잡기샷 근데 미나토가 서포트 쓴 다음에 뭐지 화둔이나 그런 거 마다라나 쓴 다음에 잡기 들어가면 진짜 당하더라고 그것도 좀 까다롭지 않아? 미나토 잡기 화면 가리고 잡기 들어갔더니 개 까다롭던데 안 맞을 거 같으면서 은근 맞는 응 맞아 진짜 잡기가 미나토 느린데도 진짜 섞어 쓰면은 잡혀 근데 2대욱 하기랑 그러면은 미나토랑 하면은 어떤 게 좀 더 좋은 거야 캐릭터가 난 미나토 저도 미나토 경직 때문에? 경직도 그렇고 어 미나토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아 응 일단 미나토는 스틱이 월등히 좋잖아 그렇게 해야지 이대욱 하기는 스틱이 월등히 후적 그래서 이대욱 하기에 별로 좋은 이대욱 하기는 내가 가끔 쓰지만 진짜 가끔은 진짜 다탑해서 패드 던질 뻔 네 유튜브를 올려드려요 그렇구먼 아 추워 자 다음은 다루이와 3대옥하게 아 3대 내가 할걸 폭딜.. 폭딜 버그였떠 그때 못 보여준거 아니 그때 못 보여준거 화든 3개 모으는거? 어 아 바루이는 뭐 평타 빨라서 좋아요 이거 칼써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뭐 이거 이거 전기 날리는거 이 모션이 되게 컨디는 경직도 좋고 그리고 얘는 이게 물타는게 이대처럼 이대욱 하늘처럼 나오는데 이게 바로 평타로 이어져요 어 이런 캐릭들이 몇몇 있고요 그리고 뭐 인술은 레이저 서컷 이게 상대가 누워있을 때 끌어올려줬나 그랬던거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나도 서포터로 쓰면은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뭐 차크라 수리검도 그냥 보통 차크라 수리검도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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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잖아 잡기가 긴데 좁아가지고 뭐 넓다면 넓고 좁은다면 좁은데 아 넌 잘 쓰면 좋지 어 어 어 없었다 없어 더 아 오케이 이제 3대옥 황이는 변한게 없어요 똑같죠 하나 그리고 머스틱은 이거 마법봉 뭔지 뭔지 하나 오 잡기 변한게 없습니다 공중평타가 좋잖아요 네 음 공중평타? 저게 판정이 되게 좋잖아 저게 판정이 되게 좋잖아 판정이 뭔지 너 타라고? 얘는 이제 이 람둔이 생긴다 흑반차 이거 하나 생길걸? 드로우팬서 이러면서 야 근데 저거 데미지 왜 이렇게 쓰레기야? 원래 각성기술들은 데미지 그렇게 별로 안나와 아닌데 센거 세던데 인술해봐 인술이 똑같을걸? 레이저 섞었어 다루이가 은근히 쓰레기인데 다루이 쓰레기야? 어 다루이 근데 다루이는 쓰레기라기보다는 비주얼이 없어서 어 맞아 원래 인술제 3단화두 3대옥 황이 좋구만 어 각성하면 3단화둔 사기 사기 아 피했죠? 일로 따라옵니다 따라와 아아 각성기수 개좋아 우와 데미지 한 것 봐 이야 저걸로 압박킹이 사기치는데요 아이씨 개가 3대옥 황이 각성기술 진리네 수리검 개 유도에다 개쎄네 다루이는 뭐여 흫 쓰레기죠 근데 다루이는 평타가 길어서 빠르고 네 평타 길게 쓸거면 차라리 45개 쓰는게 나와요 음 쓰읍 쓰레기에요 가끔 좀 신선한게 어 신선한걸 쓰고싶다 음 그럴 때 추천해드립니다 흫 아 오늘 뭔가 S급은 아니고 A플러스급 한번 쓰고싶다 그럴 때 어 아뇨아뇨 B급 아 B급 그게 그 정도인가요 하하 C뿔? F급도 가득한데 제가 볼때는 어 너무 낮게 준거 같은데 아니에요 다루이 별로예요 아 아 내일 리그 못 나올거 같은데 다들 피곤해서? 곧 시험이라 아 곧 시험이라서 곧 시험이라 리그 나가고 시험 망치려고 야 너 시험 볼 때 로니아라 쓰면 안된다 이름 아 당연하지 얘가 뭐가 있었나? 난 가끔은 이게 내 이름 같아 좋아 어머니? 형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아니야? 아니 나는 나조차도 내 이름이 조시대 이름이 조시대 이름이 조시세요 성이 혹시 조시대요? 딕네임이 그럴싸한가봐 이름 같나봐 그렇지 매력님도 조매력이잖아 아니야? 걔 이름 달러? 아니 그니까 성이 조잖아 응 그니까 조많은 하니까 어? 조시세요? 이러면서 흐흫 얘는 일단 비현타하기 좋아요 이게 평타가 보시면은 걸어다니거든요 오이아이 평타 이렇게 걸어다니거든요 평타로 걸어다닐 수 있어서 뭐야 유도성 이거 비현타로 좋고요 인술 인술도 빠르면 뭐요 이 정도면 괜찮고 비현타기 못죽여서 안달난거 같애 라이크하기 개무서워 무서워요 어우 진짜 세다 얘도 아래평타 초대효가기 급하네 야 개쎄 아래평타도 공직스틱 스틱? 아 스틱 이거 명존세 때 쿵 아 이제 재밌는게 이제 얘는 충각가서 인술을 쓰면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아 이것도 찍는거야? 이거 응용기술은 이제 쿵 어 이런거 이렇게 해서 순간각성 가서 찍었 우와 형님 해주를 어 서버트랑 이어가지고 야 이거 역시 오우가 오우 똑같애요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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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이제 스틱 풍든 이거 되게 좋아해요 풍든이 대시 다 씹잖아 어 맞아맞아맞아맞아 그러고 있으면은 답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답없어요 저거 자주 쓰던데 누가 리그에서 압박킹 압박킹 어 맞아맞아 이거 되게 좋아해 사기치는거 다 압박킹 저거 계속하는데 차크라가 안달아 사기치는거 다 압박킹이야 그렇게 생각해 어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리고 이제 하단공격에서 이제 저번에 로니양이 알려줬던거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되죠 움직임이 오케이 아 저 저 모션을 하다가 여러분 각.. 각성을 풀면 한대가 경직거려요 얘는 민수로 모션이 버그에요 어 어 이게 박치기하는게 저거네요 순간겐사 이거 우와 이거 개멋있다 이거 알비 몰랐어 이런거 있는지 저거 알비 엄청 멋있어 알비 알비 알비해봐 알비 차크라데시하면은 상대 뒤로 가네 알비 이거? 응 우와 오케이 이제 던전